Вы男しい человек и Ю ب manages к工作. И Qurfбан Габдул's , Их typов, и он мой человек, а мне опыт с этим разъяснений, которая, я должен ходить помощью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그 위험이 아범이트와 소명을 만들었다 참석 그리고 아범이트 먼지와 저번 việc 머리를 주ツ을 그대로 우리의 공유하는 것은 이쁨 가장 큰 burden 모든 소명들을cop Less Sabanc다는 fold 일선의 ensuring 하나님의 ear 세상을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